크리스천 여성운동가로 생을 마감한 고 이희호 여사의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재계 주요 인사들은 물론 시민들도 우리나라 민주화에 헌신했던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빈소를 찾았습니다. 빈소에 자리한 식당은 조문을 마치고 담소를 나누는 사람들로 빈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북한의 조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는데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조아와 조의문을 우리 측에 전달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 서거 때 북한에서는 조문단을 직접 파견한 바 있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례식에 이 여사가 북한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조아와 조의문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의원, 서호 통일부 차관이 직접 전달받았습니다. 정 실장과 박지원은 김 위원장이 조아와 함께 정중하고 각별한 조의문을 보내주신 데 대해 유족과 문재인 대통령을 대신해 감사드린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희호 여사의 장례 일정은 14일 오전 발행과 서울 창천교회에서의 장례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이희호 여사의 장례 일정은 14일 오전 발행과 서울 창천교회에서의 장례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전국에서의 장례 예배로 마무리됩니다. 아멘